오늘도 맑고 더운 날씨 이어집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19도, 안동 17도, 의성은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2, 3도 정도 기온 높은 모습입니다. 낮에는 대구 31도, 안동 29도, 의성도 31도로 모두 30도 안팎까지 기온 크게 오르면서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또한 파란 하늘 아래 오늘 햇빛도 뜨겁게 쏟아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최대한 그늘 아래서 활동해 주셔야겠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국이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옅은 구름이 지나고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청도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청도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16도, 김천도 1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문경 28도, 김천 31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7도, 청송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9도, 청송도 29도로 어제보다 날이 덥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17도,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잠시 내려가겠고요. 이후 금요일부터는 점점 맑은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